스누퍼 왕중왕전 안녕하세요 스누퍼입니다 드디어 2016년에 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?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저의 해죠 네,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0년을 맞이해서 스누퍼 왕중왕전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왕중왕전 왕중왕전 저랑 태빈이가 이렇게 가위바위보해서 팀을 나누고 아직 어떤 게임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내와 리더의 싸움인가? 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나 창호야 그런다 우성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그렇다면 수현이 형이 팀 상위리 형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팀은요 저랑 우성이랑 수현이 형이 이렇게 팀이 나눠졌고요 네 저희 팀은요 세빈이와 상위리 형과 상호 형 이렇게 팀으로 나눠졌습니다 네 아직 어떤 게임이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바로 첫번째 게임은 제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 제기를 세가지 방법으로 찰건데요 첫번째로는 헐레기 두번째로는 땅가가지 그리고 세번째로는 양발 양발로 이렇게 차는걸로 할건데 한번 보시죠 보시죠 짜봅시다 뭐하는가? 이미 우리는 아까 다 짰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? 일단 우성은 먼저 저는 양발입니다 양발 이거는 네 저는 땅가가집니다 저는 헐레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수현이 형 바지가 헐렁하거든요 제가 좀 많이 헐렁해요 넌 왜 땅가가지? 제가 개띠입니다 뭔 땅가있냐 일단 세빈이 가장 운동신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쉽고 가장 정직한 방법인 땅가가지를 맡았고요 네 저희 상호구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양발을 이용해서 했고요 저는 이제 세빈군보단 못하지만 저도 제기를 어느정도 차봤기 때문에 제일 어렵고 제일 부담스러운 헐렁이를 맡아보겠습니다 헐렁이 혹시 해보셨나요? 아니요 괜찮습니다 세번째 게임 연습 한번 해 한 3번 해도 돼 아니 아 죄송합니다 제 기 제 기 아 초라클 운동회 때 많이 마저 보겠습니다 떨립니다 하나 둘 나이스 아니 성평성이 어긋나는데 아 아 아 제가 이겼습니다 허리는 땅에 닿으면 안되는거죠 시작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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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넘어가는 오오 아 아 왜 왜 아 세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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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입니다 안되면 지는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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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럼 돼요 그럼 저부터 제기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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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천웅팀 네 천웅 승리 오 오 오 오 오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불법이 뭐 두 번째 게임은 바로 민속몰이 중 하나죠 공기입니다. 저희 팀과 팀 이름 뭐라고 하셨죠? 제 스타일인데 제 스타일 팀 중에 어떤 팀이 더욱 잘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아 나 이거 진짜 못해. 우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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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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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 에헤에 정말 팀을 잘 맞았네 패배를 인정해야죠 저희가 시작 태웅아 지금 꺽기고 지금 벗었어니까지 진짜 오, 알겠다, 알겠다 와, 이거 못 쓰는데 죽으면 돼? 아, 다시, 다시 승리 승리 내가 시, 시작! 우승훈 승리 앞 스트레칭 시작! 자, 야, 고고, 형! 자, 고고, 형! 야, 고고, 형!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3.2! 제가 사실 힘이 좀 쎄요! 버직은 똥망치로 바뀝니다 아, 이거 저희가 너무 세게 때려서 저희 다음 앨범 때 3인조로 나오는 거 아닌 거 모르겠어요 망, 망가지지 않으려나요? 생기지 않으려나요? 3인조로 망치죠? 좋은 거라면 제가 첫 번째로 맞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맞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요 자, 먼저 가겠습니다, 우승훈 아, 이, 토! 골! 골! 와 진짜! 안 빠졌어? 갑니다! 자 너 팔 잡고 팔 잡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소리야! 자 출발! 으아아아아아악! 아하! 아까만 들었어 아까만 들었어 네 제가 기성 제왕으로 소리를 질러봤는데 아프네요 뭐야 형 준비해요 왜? 3명대왕에서 만든거야 아니요? 2016년은 이렇게 즐거운 게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활동은 끝났지만 더욱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하얀 댄스4 신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악! 으흐흐흐 흐흐흫 SEG 생각보다 나 괜찮을 거야 잡아보겠니 오오오오오오